아 잠깐만 이거 너무너무 쪽팔려 이거 아 승리의 기쁜 알겠는데 이거 너무 쪽팔려 아 이거 너무 쪽팔려 저감사합니다 벽으로 가진 다음에 다 때리고 뭐하느냐 안죽죠 아이킥 때린 다음에 기름 부어요 그럼 가까이서 초타임을 쓰겠죠 아니네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때렸다는게 되게 왕을 써 공포에 쓴맛 까비 한번도 공포에 쓴맛 공포에 쓴맛 좋았어 벽으로 간 다음에 공포에 죽어버렸잖아 죽! 죽! 하하하하하 하하 아하랏 아하랏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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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하!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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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내가 은식이보다 태고 늦게 찍으면 철권 접는다. 그래서 정예제는 자주 앉는구나. 걔는 그냥 앉아서 살지 거의. 오! 씨발 잡기다! 이러면서 벗겨. 오! 오! 이러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살지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나간다! 나간다! 요번에 나간다잉.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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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쐈쐈쐈쐈! 롤링! 롤링! 야! 이게 끝이야? 야! 이렇게 힘들게 썼는데 이게 끝이야? 야! 졸라 힘들게 썼는데? 롤링! phase 3 회사 흐흐흑 쓰읍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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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 팬니비럴러 neg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귀 좀 막으세요 나는 변태다 나는 변태다 나는 변태다 나는 변태다 나는 변태다 나 이거 들개 없어? 나 저 들개 몰라 제발 너에게 탁기를 족밥 컷 족밥 컷 저기서 장풍을 쏘는 스택이 어딨어 이틀은 사실을 없애는 스택이 어딨어 불가하기를 조금이에게 한지